여러분들,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은 필수! 캐롸이 트위스! 여기 왔어. 아, 다 스트리머도 돼! 미치겠네! 아... 자, 풍꼬형, 풍꼬형 일단. 그럼 풍꼬형한테 일단. 형, 백날 키모카 올스타 사과야. 퀸윙젠 일품 참 아래자면 외롭... 퀸윙젠 일품 참 아래자면 외롭... 너 찐드백이야? 드백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돈하고 있어? 근데, 드백아. 드백아, 너 키노파올스타 저번에 한 번 하고... 너, 이씨, 그 뭐냐. 야, 내 친구 목록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이런 폭추기에다가 이거 전투를 많이 하는데. 아, 그래요. 어, 듣지 않겠습니다. 어, 듣지 않겠습니다. 더 이상 듣지 않고 바로 배노님 방으로 갈게요. 퀸윙젠 일품 삭제는 이럴바에... 했습니다. 아, 또 하지? 에너지가 달고 있다. 바라이! 배노님, 노트점거 축하드립니다. 어? 역시 국민 파큘레스이십니다. 어? 뭐야? 진짜 샌드백님이에요? 아유, 아유, 왜왜왜왜. 아, 진짜. 일단 진짜인 거 가져가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예. 그리고 또. 아, 제가 올라온 건 아니고 미션 때문에. 이렇게 의원이 되는데 또 뭐라도 해야겠다, 이건 안 되거든요. 아, 안 하셔도 됩니다. 아, 이제 미션 때문에 간 거라서. 안 하셔도 됩니다. 예. 아, 진짜 보여주시나? 아, 3,000원인데? 아, 3,000원인데? 아, 3,000원인데? 아니, 이거 너무 혜자인데? 아, 오늘 갑니다. 게럭티캠 팬텀! 자, 이게. 한 방에 죽이는 팀업의 계절. 미안합니다. 좀 오버했어. 아, 오버했어. 아유, 아유. 아유, 벤노님. 아유, 벤노님. 아유, 벤노님. 아유, 벤노님. 아유, 벤노님. 아유. 아유,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. 아유, 세상에. 야, 이거. 펜트뱅님을 위해서 했어요. 아유, 너무 죄송해가지고, 이게. 아유. 뭐라 하지 마. 참아, 쿨건이. 아유, 저 정도의 리액션은. 3,000원으로 하기 좀 그렇다. 아유, 자꾸 이거는, 아유. smoami의 리액션 meta. 뵙번째 시간에네. 어, 이거는, 아유. 이 정도를 하는데. 오, 여기까지. 오, 해도elo 잘 지내기верie 얼마나 그래? 하시겠지만 itself이 제가 좀 더 오버ى 하는 겁니다. 땜 Secret 한번 실패을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, 항상.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sagte 나보단 해석을 샀습니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자 그럼 방송 잘하시고 저 다음에 또 놀러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저렇게까지 리액션을 친절하게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. 리액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자 그럼 미션 수행은 다 했죠 지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